아 포인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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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속도 속도와라 아 실드 50% 저거 저거 저거다 백서도 왔고 판타짐도 왔고 아니 내 실드 저거 못잡는다 도망치네 백성으로 백성 백성부터 그럼 판타즈 형이 적어야 그 뭐지? 카피 랩 잠깐만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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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제 좀 더 알지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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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즈 좀 봐봐요 다들 침 발랐죠? 침 발랐을만 3,2,1 슛슛슛 쟤 슛탱이 있잖아? 아 로즈 좀 봐 킹 아 마르게 죽이고 예 업데이크 캠 안프로 계속 죽을때 오는거 보면 각이다 오지 디스팅 에릭 쟤랑 콤보 좀 해볼래? 왜? 뭐라는데? 내가 영어가 짧아서 쟤를 납득으로 나를 초대해 뭐라고 얘기해줄 방법이 없는데 중요한거는 사양 랜이 오늘 FC라고 얘기해줄까?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블루는 혹시라도 블루는 치지말라 그래서 침 안 묻혔다고 해버리면 되거든 자기 블루는 중요한거는 침을 묻혔냐 안 묻혔냐 해요 오케이 제규어 점프하세요 도말를 아닐까 사양 러시아 사양 러시아 사양 러시아 사양 러시아 헤헤 러시아 어묵 러시아